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주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은혜도 입어보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지키는 데까지는 해봐야 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서 가는 결론이 어디냐면 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직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직 노력을 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죄인을 만들어주고 그리 또 앞으로 인도하는 몽악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we are sinners who could only end up in the flames of hell 그 사실을 깊이 깨닫기 전에 그리 또 앞으로 잘 나오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정확하게 깨달으면 if you precisely realize that we are people who could only precisely go to hell 사람이 그리 또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then that person can come before Christ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 and so Moses represents the law 선지자들은 그리 또 를 증거하기 때문에 and because the prophets represent Christ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and the Bible tells us that there is Moses and the prophets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Moses and the prophets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and so most of the prophets for the most part in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s of the prophets they introduced Jesus 다 누구든지 간에 모세 앞에 가서 먼저 율법을 지키려고 해봅니다 no matter who it is all of us we try to go before the law of Moses and try to keep them 마음을 다해 지켜본 사람은 but who people who have tried with their hearts 난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they come to realize ah, by keeping the law I cannot do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then where will that person head? that person will then head towards Jesus 여러분 예수님께 향할 때 어떻게 향하느냐 하면 and when you are towards Jesus how do you make yourself towards Jesus?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and when you think that you can do it you try to do it yourself it's not gonna work and suppose you have to get appendicitis the surgery 어떻게 합니까? what would you do? 병원에 가죠 you go to the hospital 병원에서 여러분 수술을 할 겁니다 and the hospital will perform the surgery 마취를 하고 they'll give you anesthesia 이제 배를 찔려서 and they'll open your stomach 냉장을 잘라낼 것입니다 and then remove your appendix 근데 이제 환자가 갑니다 you know but suppose a patient shows up 아 의사님 제가 명예한 건데 수술 좀 해주세요 oh doctor please remove my appendix 그 저 마취요 요즘 마취약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마취 한 2시간 정도 마취하면 되겠죠 and so what kind of anesthesia do you have maybe 2 hours worth of this should be good 그리고 실은 말입니다 요즘 한국산 실이 좋다고 그러는데 한국산 실을 써주죠 and for the threading you know don't use the Korean made threads I heard those are pretty good 의사님 제가 피가 적은 편인데 피 덜 흘리도록 지혜를 잘 시키십시오 and I don't have much blood so make sure that I don't bleed much during the surgery 여러분 그렇게 환자가 얘기하면 if that's how the patient speaks 의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what will the doctor say 여기 앞에 가면 거울까지 있는데 you know you'll cross the street there's a mirror store 그 의사가 천장에 달하는 거 당신이 하죠 당신이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내게 왔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받으러 왔을 때 그냥 막 칼로 배를 찢어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환자가 내가 수술에 좋다는 서약서 쓰게 하죠 그리고 마취를 시키고 몸을 벨트로 묶어놓고 의사가 찢을 건 찢고 끈을 건 끊고 깨물 건 끊고 의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칼을 들고 수술을 시험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사탄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는 일 굉장히 많은데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거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 전체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그분이 끊고 싶으면 끊고 그분이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그분이 깨매고 싶으면 깨매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데 이제 정확한 그 멸망이 안 온 사람은 자기 영혼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가 지고 있습니다 자기 어떻게 하지도 못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일을 하실 수 여러분 수술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지고 있으면 수술할 때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하는 걸 허락한다면 몸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이 남자 의사 앞에 몸을 맡기고 부끄럽지만 excuse me it may be shameful for a woman to trust her body to a man for surgery 수술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다고 옷을 입고 수술할 수 없잖아요 자기 생명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한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